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의 한 거리,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 옆으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. 뜬금없이 하이파이브를 요청하더니 이상한 발동작까지 보여주는데요. 다음 순간 여성의 손에서 1,4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사라집니다. 극본을 짠 듯 완벽하게 시계를 훔쳐 자리를 뜨는 데 성공한 남성. 하지만 얼마 못 가 붙잡혀 구금됐고 남성의 원맨쇼는 막을 내렸습니다.